역 3대에요, 3대. 커피, 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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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크. K8, 고도는 몇이지? 오우씨. 오우, 많은데? 고도 4,000m요. 4K, 1대, 109, 2대. 오우, 황조구마 옮긴다. 오우씨, 패스옥은 히트야. 나이스. 클리어. 하나 더, 나머지 하나 더 있어요. 웃고 도는 건 적군일걸요, 아마? 꼬리에, 꼬리.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말해주는 순간 바로 쏘는. 상상합니다, 다시. 여기 아군도 있네요? 검출러 레이저. 플랩. 피탈 17보다 내가 출력이 낮돌. 으아, 맞질 않네. 필수 확 떨어집니다. 민영 잡고. 열타인. 저거 정속으로 빠질라 그래요. 제가 꼬리 불고 있을 테니까 고도 확보해가지고 내리 치르세요. 네. 현재 고도 4,000m입니다, 저거. 4,000? 네. 아, 너무너무 높네. 1,700m인데. 1,700m? 이제 4,000m. 이거 온거같이. 야, 9,900m. 10,000m? 아직까지. 나, 20,000m. 20,000m. 30,000m. 10,000m. 30,000m. 아 진짜 진짜 맨뒤로 가 맨뒤로 가 오예 힌트 위로 넌 지졌어 임마 아 미치상실 오른쪽 상갈래는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저고도 4500 상적은 보인다 황성하네 아 해키가 말을 안되네 내려갑니다 저거 다시 잠깐만 이거 1번기 같은데 생긴게 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오져 오져 영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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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높여서 내리찍을게요 그러죠 설탕원 피 러쉬 먹었다 아 나이스 캐 아니요 어쉬만 먹었어요 나이스 러쉬 아 잡으셨네 도망가면은 안되지 한놈 남았지 이제 아 나머지는 아이엘트입니다 아이엘트 아 1위를 따야 되는데 하나 남았는데 포트까지 도망다니지 않을까요 어겠지 아마 베이스 금방 있을거 같은데 있으면은 공격 안하는거 보니깐 무장 떨어진거 같은데 네 아이고 암미르 때문에 그냥 시간을 다 남기해서 다른 애들 잡아보면은 금방 일이야 여기서 흩어져서 찾을까요? 일단 베이스 한번 체크합시다 지금 아래 엄청 낮은데 어 잠깐만 어? 어? 왜요? 저 베이스에 하나 있는거 같은데 알파이터 어 아닌가? 베이스에 하나 있는거 같은데요? 천 한 1500쯤에 뭐하나 지나갔었는데 이 원판은 실패다 베이스에 없어요 베이스에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지금 혹시 1500 근처에 계신 분 있으세요? 아 근데 제 보도가 600입니다 아 그러면 저 델타님이겠네 아 저 빠집니다 아 5도 2천에서 설정할게요 어디 착제해서 대입하고 계실거 같은데 그러면은 점수 내려갑니다 저건 27로 1시간 뻗일 때 착제도 안 들끼던데 아 그래요? 네 괜찮던데 네 저도 그렇게 해요 복격할 때는 그냥 갖고 놀다가 꼬리나게 부러져서 크래쉬 떠서 정 진거 빼고 나 손상이 하나도 안 갔으면 크래쉬 안 뜨더라고요 누구 줄리엣 13 근처 있는 사람? 저요 구스탑 1 여기 구스탑 한 데도 같이 있네요 아이고 대공사격 커피 수고했어 안녕히 가세요 오 에스 계속 드론 야야야, 순환아, 순환아, 순환아. 아, 해프님. 일단, 일단, 이제 다른 곳. 아, 야, 기차기 빠르네. 아, 멍청아. 서지마. 여기서 마치다는데. 어딨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라도 해야되는데. 요즘 힐이 안돼. 와, 라세븐 적어도 수평속도가 530 겨우 나오네? 속도가 정상이 아닐텐데. 왜 A8을 못 쫓아가니? 이 길이라도 안주면 109가 있네. 맛있겠다. 에이. 베이스 오세요, 수환님. 몇 베이스에요? H112이잖아, 이거. 하인캠 있어요? 네. 어디있지? 아군 활주로는 보이는데. 없긴 안보이네. 그래도 이번 팀은 좀 개념이 있다. 소련이야? 아인캠 112? 네. 요거 여기 못 올텐데. 불쌍한 자식. 뺄러다. 로퍼드로 들어왔나? 스쿼드도 아닌거 같아요. 제가 뭐 잡았지? 뭐캐? 아... 스쿼드로 들어온거 같아요.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 갑자기. 아까 내가 죽였던 벽과 떠들어왔네. 저거? 아우 하버 골드니 아 이러다 A 잠 혼나게 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아군 병력들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많다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아직도 폭격기 있는데 어 난 기억 못하겠다 저 소아님 네 보통 여기 코르슨맵에서 창륙할 때 보통 어느 쪽으로 창륙을 해요 소련기든? 어 점수 올라가는데 창륙을 하다면은 그냥 활주로 창륙하는 건데 어디서 창륙하고 하는 게 있나요 4번 4번 4번